제가 21년이 주로 운이 살짝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그려볼게요. 왜냐하면 이 사주가 기본적으로 짝수연이 좋고 홀수연이 좀 떨어지고 겨울 때 운이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겨울 같은 때가 되게 힘든 때가 되겠죠. 이런 때는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휴식기 같은 때가 되는 거죠. 이미 계약을 끝났는데 12월도 일을 합니다, 저는. 저 식스 센스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데요? 사실 되게 굉장히 뭉뚱그러서 얘기하신 것 같은 느낌이어서 뭔가 날카로운 게 없었어요. 뭔가 데미지를 입은 게 없어요. 본 성격 나오잖아요. 원래 저분이 겉으로 착한 척하는데 성격이 칼 같아요. 제가요? 점 찍은 거 봐봐. 날아오, 날아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구체적으로. 죄송한데 누나는 옆방 가서 좀 누워계실게요. 제시로 넘어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시 아닙니다. 재밌다. 진짜 재밌다. 남 얘기 들으니까 재밌지. 막말을 한 다음에 가짜라고 하하 웃으면서. 확정된 남자가 없으니까. 성격이 칼 같아요. 허연준은 또 어떨지 궁금하네. 제가 또 믿지는 않지만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방송 때문에. 근데 이게 이분이 가짜일까, 진짤까 진짜 모르겠네. 근데 이거 오늘은 어렵다. 근데 이렇게까지 완벽하다. 100살까지 사는데, 너는? 너 당수한다, 제시야. 아, 허연준 100살까지 살아요? 네.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맨자여서 장난치는 거라니까. 갑시다. 귀여워. 근데 기분 좋은데. 일단 이런 사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원래 초반 운이 꽝이면 뒤로 사주가 되게 좋아해요. 이분 이제 10대 때 꽝운이었다가 20대부터 서서히 올라갈 시간을 하거든요. 주로 이렇게 삐뚤빼뚤하다가 뭐냐면. 이 구간이 인생이 피곤하다예요. 근데 문제는 안 되는 건 아니게 올라가잖아요. 이분은 고생을 경험하면서 계속 운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 뭐 한 44살까지 계속 고생을 하실 것 같고. 고생을 하는데 나쁘진 않을까 끌고 가긴 해요. 근데 이사주의 특징이 처음에 나쁜 일이 발생하고. 다음에 좋은 일이 발생해요. 항상. 내 인생이 그러네. 안 믿는다며. 나는 인생이 다 고생이야. 일단 오케이. 네가 제일 믿는 것 같은데. 저 말씀이 또 그럴만한 게. 저분이 44살까지 인생이 안 편해요. 저분이 근데 성격은 되게 단순 직선적인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조건 선 흉을 씻게 돼 있거든요. 먼저 무조건 문제가 생겨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요. 다행하게 증명이 돼요. 이 상황은 좋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나 봐.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좋으면 좋으면 조심해야지. 알고 조심하면 돼. 야 너 왜 이렇게 앞으로 나오냐. 제일 믿는데 제일 믿어. 아니 너가 내렸어. 의자에서. 네이버에 봤죠. 네? 내가 이번에 유희열 대열 나간 거 봤죠. 유희열 대열 나간 거 봤죠. 유희열 대열이 아니고. 유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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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냐면 거기서 되게 내 인생 얘기를 했거든. 유희열 대열 나간 거. 성격이 뚜렷해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예요. 이렇게 가요. 잠깐만 방송을 나 많이 봤네. 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 아니 근데 왜 웃으면서 얘기해.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나 갈래. 어딜 가. 어딜 가. 어딜 가. 어딜 가. 내가 여기서. 어딜 가. 그날 내가 여기서. 그날 내가 여기서. 갈래 앞으로 나갈래. 앞에 나간다 볼래. 야 석진이. 석진이도 웃는 거 봐라. 기가 막히지. 다 그만 해봤잖아. 아 기가 막히지. 근데 이게. 이게 가짜면 진짜 웃기겠다. 오케이. 남자는 언제 제가 만나는. 나는. 꼭 얘기 안 하려고 얘기하시니까 뭐. 이사주는 남자와. 1운이 반대예요. 그래서 이사주가 1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 그 순간 남자 딱 깨져요. 지금 이게 뭔 말이야. 남자를 선택하면 1이 안 되고 2를 선택하면. 오마이갓. 지금 너무 정확하고. 정확. 이미 너무 믿고 있어. 하나만 좀 약간. 나라 할 때만 해서. 너무 다 일반적으로 아는 것만 얘기를 하네. 아니. 너무 많이 찾아. 그래. 얘 거의 뭐 여기 살겠는데 지금. 나 갓잠에 저 찾아올 거예요. 어떻게 찾아가 갓잠 여기 없는데. 다 정리할 텐데. 근데 진짜 오늘 EBS 채널에서 본 것 같아. 혹시 1차 강사 아니세요? 강사님 아니세요? 그렇진 않습니다. 어 그러네. 팬들고 계신 것도 그렇고 자세가. 아니 유튜브로 막 그 저 감사님 아니신가. 그래 그거. 아 여러분. 와 나 이거 너무 떨린다. 뭐야 파졌죠 파졌죠. 파졌죠. 뭐야. 널뛰네. 상혁이 왜 이래. 나 왜 이래. sug크 rac even 원래 이쪽 개통은 하실려고 하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원래 이쪽 개통을 하실려고 했었어요 처음부터? 원래 이쪽 개통을 하실려고 했었어요 처음부터? 아니죠 아니죠. 이 사주는 바뀌었을지? 이 사주는 바뀌었어요. 진짜? 뭐 하려고 했어? 그냥 평범하게. 대박! 착한 어린으로 잘 살았는데 여기부터 인생이 바뀌어서 다른 라이프로 진입하기 시작했거든요. 비연기였지, 비연기였어. 공부했었어? 이분은 30대부터 들어온 때문에 많은 방향성이 바뀌는 거거든요. 좀 있으면 결혼 구간에 진입하시고 재밌으면 결혼 구간에 진입하시고 축하해! 축하해! 경험한다고? 언제예요, 언제? 2024년 좀 고민해보시면 돼요. 대박! 아, 뭐야! 나는 언젠가 나랑 결혼할 줄 알았거든! 나는 언젠가 나랑 결혼할 줄 알았거든! 상엽이가 언젠가 너랑 결혼할 줄 알았다고. 너 상엽이 좋아해? 내 스타일이야! 여기, 여기가 좋아하네! 이게 무슨 예능이 이래!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게 좋다! 왜냐면 이분이 30대 때 나름의 마음고생을 많이 해보면서 당연성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게 그... 여기서 훌륭하신 여자분을 만나셔서 행복하게 잘 사는... 여복이 있습니다. 여복이 있어요? 네! 너무 갑자기! 왜 여기서 사랑의 스튜디오를 찍어! 모르는 거지 사람이라는 게! 오빠가 딱 맞잖아요! 여자랑 같이 일하거나 여자랑 함께 사업을 하시거나 여자랑 같이 일하거나 여기가 딱이네! 식스 센스가 너한테 딱이네! 식스 센스가 아주 딱이네! 오 마이! 쉽게 말하면 배우자 덕보는 사주! 네! 만약 두 분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이분 일 바로 그만두시게 돼요! 이분 일 바로 그만두시게 돼요! 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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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업이가? 내가 돈을 버니까! 사내업이가? 내가 돈을 버니까! 바로 돈을 버니까! 이를 바로 주시게 돼요! 예스! 나는 애만 키울 수 있어! 진짜? 나는 애만 키울 수 있어! 진짜? 난 진짜 뭐야! 진짜? 둘이 뭐야! 둘이 뭐야! 나도 애 낳고 싶어! 나도 애 낳고 싶어!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냥 오빠가 약간 그래서 집에서 애만큼 갖고 놀 수 있지! 근데 여기가 오늘 둘의 연애운을 보러 온 게 아니야! 오늘 이후로 약간 커플이 탄생할 수도 있겠다! 일단 러브라인 있다! 나는 이 안에 러브라인이 있는지 몰랐네! 어? 오늘부터 있었어! 오늘부터! 우리 러브라인은 보통 미주하고 소민이가 많이 했는데 여기는 찐러브라인이네! 찐러브라인이네! 인정해 줄 수 있는 러브라인! 한 분도 인정했어! 일단 진짤지 가짤지 모르겠지만 박사 보내주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근데 진짜인 것 같으신데? 여기는 진짜 아닌데? 알겠어? 근데 그러기에 너무 말을 버친 걸 많이 얘기해서 물론 연습이 됐으니까 가짜라고 하더라도 받아칠 수 있는데 그 받아침이 약간 달라! 뭐냐면 넌 너를 몰라! 약간 머리 위에 있는 느낌이야! 그게 음악 간다니까! 그게! 그게 그치! 넌 몰라! 만약에 가짜면 얼마나 기분이 들어요! 야! 만약에 가짜면은 기가 막히지!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좋아하실 수도 있지! 그렇지! 그러면 나라! 우리랑은 가짜예요! 가짜야 하진 않아요! 뭐 힌트 게임을 좀 주세요! 여기서 할 게임은 우리 시즌 1 때 많이 했던 게임 장르 릴레이 삼행시! 장르 릴레이 삼행시! 장르 뭐? 청춘 로맨스! 화! 화이팅 로맨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죠! 석! 석진 오빠랑 같이 찍었으면 좋겠다!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이 말이 안 돼! 자 갑니다! 나 먼저 할게요! 멜로부터 할게요! 멜로부터 할게요! 멜로요! 멜로! 스타트업! 스타트업! 스치는 사랑이 이렇게 애틋해도 되나요? 타! 타! 스치는 사랑이 이렇게! 차라리 타버렸다면! 뭐 이런 거야! 차라리! 차라리 혀 삶이는 거잖는지! 차라리 타버렸다면! 가볼게요! 틀! 내가 마무리할게요! 틀! 트라이 한 번 더 해볼게요! 좋다! 나 뭐야! 뭘 트라이 해볼게요! 업! 스토리! 아! 잠깐만! 잠깐만! 스토리! 잠깐만! 스토리! 잠깐만! 이게 뭔 스토리야? 로맨스! 로맨스!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로맨스! 아니 얘가 멜로를 좀 잘못 이해하는 거 같은데! 아 나 진짜 너무 웃겨줄게! 상현이 형부터! 저부터! 19번 갈게요! 갑니다! 유재석! 유! 유난히! 섹시하던 그녀는! 제! 재선이었어요! 재선이였어요! 재선이였어요! 이거 두 분 재선이였어요! 너무 열렸네요! 아니 뭐가 왜요! 재선이였어요! 아니 그녀 이름이 재선인데 뭐가 안돼요?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거 줘! 다른 거 줘! 자 내가 갈게요! 갑니다! 청춘 로맨스! 청춘 로맨스! 나한테 청춘 잘하지! 자 봐! 점술가! 점술가! 점! 점저덮다! 점순이라는 내 이름이... 아! 이랬어! 그만해!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미안해! 미안해! 아! 이게 어떡해! 아니 미져! 야! 나 미져! 점수가 왜 자꾸 나는 거야! 아니 뭐해! 오빠! 빨리 넘어갈게요! 점순이! 자 이번에 그러면 장르 바꿔서 멜로!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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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바! 바에서 한 잔만 하고 나서 좋다! 좋다! 딱 시작됐다! 2!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이유는 뭘까? 아! 좋다! 아! 좋다! 아! 좋다! 러브! 러브! 바로 이런 게 사랑 아닐까요? 어! 쓰! 쓰! 여기만 자르면 된다! 쓰! 쓰레기! 쓰! 쓰레기! 쓰! 쓰레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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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쓰레기라고 놀랐다! 아니 오빠! 옆에서 쓰레기라고 해서 쓰레기! 나 그거 그릇할 줄 몰랐어! 후! 자! 우리 우리 우리! 자! 갑니다! 상현이부터 줘! 나 이번엔 좀 잘해볼게! 스릴러! 피아노! 여기 여기! 피! 피 좋다! 피 좋다! 피! 피! 피가 철철 흐르던 글을 보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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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얘 여유를 했는데? 왜? 얘 여유를 했는데? 이주야! 여유를 하지 말고! Г Easily 청춘 로맨스로 갈게요 나부터 갈게 갑니다 경상북도 경 경사스러운 학교 캠퍼스의 축제였었어요 솔직히 경사스러운 학교 축제가 어딨어 경사하고 학교 축제가 서로 호환이 되니 이게 assessor 왜요 뭐? 미쳤네. 상협아. 나 너 좋아해. 어 좋다. 좋다. 북.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잠깐만. 부끌부끌하지만. 부끌부끌하지만. 내꺼야. 어? 넘어갔어 넘어갔어. 내꺼야. 도. 도망갈 수가 없네? 뭐야? 왜? 요거는 일단 보류해 놓을게. 요거까지 들어보고. 우리가 할게. 누구부터 할거에요 이팀? 상협이. 아 진짜 잘해야지 나 잘하고 싶어. 19금으로 진짜 해도 되는거에요? 상관없어요. 금메달. 금. 금방이라도 터질거같은 이 가슴. 금방이라도 터질거같은 이 가슴. 뭔가 놀래라. 배달리면서까지 너랑 같이 입고싶어. 배달리면서까지 너랑 같이 입고싶어. 어? 달. 달. 달 마다. 달아. acum MARZ